찡찡이는 비강공명이 아니라 찡찡이 소리를 잘 내갖고 호흡을 잘 건드리면 비강공명까지 잘 열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찡찡이를 한다고 비강이 무조건 열리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음 하아아아아 안연소리와 하아아아아 연소리 이걸 내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냥 이거는 내가 전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찡찡이는 기준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해줄게요 잠깐만 나한테 조금만 시간만 줘요 내가 오늘 진짜 설명을 해줄게 이 찡찡이를 찡찡이를 아주 그냥 완전 분석해줄게 기다려봐요 자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거예요 호흡이 나오자마자 호흡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꾸 어디서 들은 말에서 소리를 자꾸 뒤로 보내래 그래갖고 호흡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미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갖고 여기를 이렇게 건드리는 줄 알아요? 호흡 뒤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건 줄 안단 말이야 이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찡찡이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찡찡찡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내가 얘기하는 찡찡이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찡찡거리면서 여기로 바로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아 해서 건드렸잖아 하아 가 아니라 하아 그러면은 얘에서 이 찡찡찡찡 하는 게 확장이 돼갖고 얘가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야 이 찡찡이부터 해갖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얘기해줄게 호흡이 나와서 호흡이 나와서 딱 건드려 느낌을 그러면 여기 딱 보이죠? 여기 뭐야 이거 후두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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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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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뼈 그냥 후두뼈라고 할게요 복잡한 용어 해봐야 어차피 여러분 다 이해해도 못하니까 미안해 팩트로 때려서 이해도 못하니까 후두뼈를 건드려갖고 후두뼈가 존나 진동하는가 이렇게 진동을 해 이 진동하는 소리 앞으로 바로 빼버리는 거야 이해됐죠? 그냥 바로 바로 앞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게 제가 생각하는 찡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아아앙 걸 바로 앞으로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바로 위로 뒤집는 게 아니라 하아아앙 그냥 바로 빼버리는 거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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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빼버리는 거야 바로 장피셜 파란색이 파란색이 제가 생각하는 저음을 내는 느낌이에요 호흡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건드려서 찡찡이를 이렇게 빼는 느낌이에요 저는 저는 저음을 그래서 하아아 맞아요 후두뼈를 진동한다는 느낌으로 하아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음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고음은 뭐냐면 자 봐봐 이게 하아 하아 제가 생각하는 고음은 뭐냐면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서 여기를 탕 탁 치고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땡챙챙 돌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탁 치고 지나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고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음은 있는 대로 그냥 다 다 대는 거야 하아아 하아아 근데 고음은 하아 지나가게 하면서 하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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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면서만 나가는 거야 너무 갖다 대면 안 돼 하아 그거 너무 갖다 대면 안 돼 물론 성악을 하시는 분이나 뮤지컬 하는 분들은 갖다 대도 되는데 저는 고음은 좀 이렇게 어 어 결론은 일단은 여기야 결론은 무조건 여기예요 여기가 결론이야 어 여기는 여기가 결론이야 여기가 결론 그래 결론 결론 결론이다 이거 여기가 결론이야 결론은 이거야 하 하아아 맞아요 고음으로 갔어요 찡찡이를 조금밖에 안 건드니까 왜냐하면 많이 건드리잖아 그러면은 소리가 밀도가 너무 세 소리가 밀도가 세진다는 건 내가 그만큼 호흡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피지컬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힘도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봐봐 하아아 건드리던 호흡을 건드리면서 가자 조금 덜 건드려야 편한데 하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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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죽어 하다가 이해 되죠?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하면서 하아아 하아아 자 다시 갈게 하아아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건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거 보고 무슨 성대 앞을 건드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성대에서 만들어진 진동을 이 후두뼈에다가 딱 갖다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성대 앞소리 뒷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분명히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성대 앞소리 뒷소리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 성대 앞소리 뒷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게 어 성대는 어차피 어차피 진동해 성대는 하아아 어차피 성대는 다 진동을 하는데 내가 소리를 내려는 포인트를 후두뼈를 그냥 존나 강탈을 하는 거야 하아아 하아아 그리고 내가 후두뼈를 조금 이렇게 약하게 노크를 하면은 소리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하아아 오늘 하루 쉴 숨이 오늘 하루 아니면 뭐 뭐 이 밤 널 그리워하다 이 밤 이게 됐든 뭐 별에는 밤이면 어떤 노래가 됐든지 가네 뭐 아직도 안 깼던 하아아 이게 됐든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이해되셨죠 하아아 하아아 제 소리 들어봐봐요 하아아 이건 누가 봐도 거기로 이렇게 꽝꽝꽝꽝 치는 느낌 하아아 근데 똑같은 점인데도 하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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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노래를 어떤 걸 부를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노래 자체가 뭐 예를 들어 한 2옥 미파 노파마야 솔이다 미안해 솔 노파 여러분 솔 높은 음이에요 그런 노래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저분도 좀 나쁘지 않게 잡아도 되잖아 그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 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이러면 이러면 소리가 다다다다 아니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 너무 좋은 얘기가 하나 또 있다 그리고 발음법이랑 내가 공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노래의 톤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어 내가 연구계까지 열지 않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활 걸어 자 근데 내가 발음을 여수 밤바다 아 아 아 영구계까지 열잖아 그러면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노래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여성분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려고 하다보면은 그 약간 약간 이 비강구를 좀 쓰는 느낌 약간 비성 같은 느낌이 있으면 좋잖아요 약간 뭐 그런 성시경님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비가 오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고 갔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나의 모습 좀 이렇게 삭 넘어가는 이런 느낌 쓸 때는 발음도 내가 발음도 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호 호흡이 이렇게 지나가게 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딱 남자답게 딱 잡아줄 거면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너무 뭐 같아 나 그래 애쓰도 고마워 음 나 원래 빨간색 잘 받아 호흡이 이렇게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양희연 아닌가요? 양희연이요.. 양희연이요?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좀 잘 열어놓고 가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신승우 님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좀 이런 느낌이 되게. 당연히 안 되지. 목소리 자체가 제가 성진이 형님을 그렇게 따라한 적이 별로 없어요. 노래를. 그냥 맨날 내 스타일대로 노래를 불렀지.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좀 이런 느낌이니까. 찡찡이를 제일 잘 많이 쓰는 가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저께 남자는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이정님이 진짜 잘 쓴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찡찡이 잠깐 꺼야겠다. 그러니까 이, 이, 그리고 제가 이, 뭐랄까, 이 점을 되게 잘 잡으려고 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예요. 이, 이. 그래서 유다, 긴 유다하고 하는 방송에서도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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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건드리는 게 느껴지죠? 이 이 이 이런 식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발음에서 가 가 나나 다 다 라라 마마 바바 사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 한 이 느낌을 기억했다가 여기다가만 가서 계속 발음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 찡찡이를 잘 쓰는 방법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발음도 여기다 잘 붙여줘야 돼요. 그냥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게 아니라 가 가 나 다 라 다 마 바 바 사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라 가 라 내가 어디를 갖다 대더라도 소리가 얘를 건드릴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임재범님 소리의 비밀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가 가 가 가 가 가 나 다 라 가 가 가 가 그럼 이 소리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건 호흡이 없대요. 가. 그러면 이거를 조금 낮춰서 가. 가. 이렇게 하면 돼. 가. 나. 여기에 기관까지 열리는 걸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이클 볼튼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클 볼튼 소리. 이해되세요? 허 허 허 허 허까지 하면 When a man loves a woman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당가상 수업가상 소리가 자빠졌다. 진짜. 그럼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야. 성대 좌우를 조금 다르게. 내가 그 소리를 건드리는 거니까. 그게 이런 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원래 제목서에 가 있잖아요. I could have to believe it When I hold the news today 이것과 I could have to believe it When I hold the news today I had to come and get it straight from you They said you were leaving Someone switch your heart away From the look upon your face I see it true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So tell me all about it Tell me what the plan you make it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는 뭘 하든 간에 건드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봐봐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데 이젠 그대를 믿으라고 했나요 이젠 그대를 믿으라고 했나요 노래 느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찡찡이를 어떤 느낌으로 쓰는 방법인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노래 느낌들이 다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찡찡이 계속하면 처음에는 가성 느낌이 나다가도 계속 그 찡찡이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소리가 붙어요. 붙으면서 거기다 압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소리가 붙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대가 접촉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접촉도가 높아졌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호흡이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게 된 거야. 성대가 좀 더. 이해되죠? 가성을 오늘 못 막잖아. 아아 못 막잖아. 근데 아아 하고 좀 막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럼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막는 포인트에다 대고 압력을 줄 수 있잖아. 아 아아 그럼 아 아아 소리가 달라지는 거야. 누가 제가 낸 두 번째 소리를 가성이라고 느끼겠어요. 아 아 완전히 가성 아아 붙을랑 말랑 아아 허스키하게, 이상한 소리, 나중에 나오는 거야.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찡찡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호흡이 계속 빠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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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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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빠지고 있어야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가 하아하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하아하. 어? 선생님 그거 해서 소리 다들 잘 나면 선생님한테 배우러 안 가면 어떻게 하나도 상관없어요. 배울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진짜. 저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이 진성하고 가성 갭 차이가 너무 크다는데 이걸로 해결. 그럼 원 포인트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성하고 가성하고 왜 갭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제 소리를 들어봐요. 갭 생기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왜 개비 생겼어요? 포인트가 다르죠. 그런데 그 찡찡이 이런 아아아아 one 포인트를 잡아놓고 얘만 놓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성으로 넘어갔어도 포인트가 딱 잡히는 거야. 그렇죠? 이것만 잘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소리가 그 위치에서 딱 잡혀버리니까.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하면 되게 좋아요.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라는 거죠. 이 생각을. 어렵죠. 말로 하면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쉬운 건 아니지. 당연히. 팔세토와 비강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팔세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팔세토는 말 그대로 가성이에요. 가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하후이 이런 소리가 팔세토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강은 이 안에 있는 코 안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강은. 아예 다른 얘기예요. 아예 다른 얘기. 아예 다른 얘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저 뭐지. 뭐야. 임태훈님. 네. 제가. 그렇지. 임태훈님. 이비인호가 최고음 진성으로 내라고 하셔서 냈더니 성대 엣지로 소리를 내는데 그 음을 무리하면 위험하다 하시더라고요. 엣지가 무슨 의미야. 엣지. 붙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엣지.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붙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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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엣지인데 이거를 너무 많이 낸다는 거는 이걸 너무 많이 낸다면 접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상할 수밖에 없겠죠. 박수를 존나 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부어. 터지고. 나중에. 막 피 터지고.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엣지가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위험하죠. 계속 너무 많이 쓰면. 호흡의 압력이 좋아지고 성대 접촉도가 필요한 만큼만 된다고 하면은 목의 힘은 자동으로 빠져있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목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목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아. 아. 이렇게 힘을 빼고 내는 게 아니라 아. 라고 성대를 이렇게 딱 소리를 잡았어도 내가. 하. 하는 호흡 힘이 좋으면. 하. 아. 얘는 별로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 아. 아. 소리가 아무리 커지고 성량이 좋아도 내가 목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하. 아. 아. 이건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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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압력이 좋아지고 호흡을 내는 법을 알게 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내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성대에 힘이 덜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제가 목에 힘을 빼서 소리를 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은 관통. 그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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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